수현이가 불어. 아빠 생일 축복해, 생일. 처음에 안 믿었죠. 웬 암?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?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.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. 복수가 찼다, 재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,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?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.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.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. 쫄지 마세요.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